아 그러니까 이지말지 않은데 그런 데는 거야. 차라리 그 여기 이런 데 아파트에 전세를 주더라도 전세를 얻어 주더라도 그렇게 하라고. 애기들 놀이 키우기엔 그런 데는 굉장히 힘들어. 놀이터가 있냐 뭐가 있냐. 어. 지금 왔을 거 보니 그런 애도 있거든. 그래갖고 파괴라고 했네. 어 특산만 놔두고 과업까지는 산다고. 근데 이집 아저씨가 돌아가는 상황을 보고 돈이 자기 생각에는 과업을 갖고 갈까 싶어. 어. 그러니까 여기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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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